팽팽팽시 알바구암 엄청랑 갈등 약재가 아주 유명한거지, 여기 경동시장 천양리역 바로 옆에 약재 고춧가루 10,000원이네 엄청나다 쑥갓이 천원 꿰잎 천원 세상에 이렇게 싸는가 여기는 경동시장입니다 경동시장 청양리 옆에 엄청나다 경동시장 comunidad 가운데 은행 세식 extremely 10,000원 여기 장롱이다 약 논 넣은거 이거 유명한거에요 이게 동경시장으로 오십시오 물건이 엄청나게 쌉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동경시장 사장님 많이 파셔요 네 많이 파셔요 자 여덟개 부착 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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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양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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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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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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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원래 커피는 이 커피 먹어야 하는데 이게 잔돈을 안갖겠네 잔돈을 안갖고 차에다 놓고 돈을 안갖겠네 청양일을 몇 년 많이 오는 거냐 느낌이 한... 음식때문화 식당 음식때문화 너무 늦게 먹겠어요. 맥주를 안 마셔서. 방이 어디까지요? 어떻게 했지? 어후... 사람들 엄청나게 많네. 엄청나게 사람 많아. 어이구... 이렇게 많나? 자... 약재, 약재. 여기 뭐 약재에 유명한 곳이지 뭐. 전국에서 최고 싼 데가 여기야. 청미, 홍미, 삼촌. 오 여기는 한잔 많아. 많아지네. 아이씨. 너는 너무 안다. Church, 홍 pass. 정말,"달라시". 많아지네. 전봘한 강아지. 우리 한국어로 주변에 유명한 한국어로 옷을 입고 있는 한국어로 집 가는 중. 우리 한국어로 집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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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등장. 감사합니다.